둘 다 서로 하기 어려울 것 같아. 와 어떡해? 진짜 미친 것처럼, 진짜 미친 것처럼 했어요, 진짜로. 아직도 생생 안 돼요. 멘탈 나가서. 저 머만 부리던 언니들이 이걸 안 해, 이걸 할 수 있겠냐고. 야 나 김지선이 이거 하는 거 나와. 정리가 안 된다. 이게 저희 팀이랑 색깔이 너무 다른 거예요. 할 수 있을까, 뭐 이런 거 들고. 펀해, it's a 펀해 이렇게. 점프 왼쪽, 왼쪽. 펀해, 펀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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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어떻게 해 볼까? 현실 타격 한 번. 현실 타격 와. 저희 팀한테는 바라지 마세요. 저딴 거 안 하니까. 펀해, it's a 펀해. 펀해, it's a 펀해. 저희가 진짜 모든 게 지금 다 반전인 것 같아요. 저희의 퍼포먼스는 여덟 크루가 할 수 없는 무대예요. 저희가 바로 이기지 않을까. 포카 앤 버터와 훅의 파이트 저지 점수. 지금 공개합니다. 파이트 저지 점수. 어머, 세상에. 파이트 저지 점수. 파이트 저지 점수 375대. 파이트 저지 점수 375대. 225점으로 두 크루 150점 차입니다. 과연 현아의 노래로 맞붙은 두 크루 중 파이트 저지 점수 375점을 차지한 크루는 어디일지 지금부터 두 크루의 무대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왜 이렇게 떨리냐 아, 떨려 너무 멋진네. 처음에 슬래퍼 씌는 줄 몰랐잖아. 슬래퍼로 모르는 거 같아. 열 킬링다. 미인이가 무릎을 닫히면 진짜 고통했다. 2시간에 슬래퍼 베이컨 스태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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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브는 너무 바쁘고 진짜 잘한다 먼저 찍고 한 번만 더 찍는 거 한 번만 더 찍고 한 번만 더 찍고 마지막에 뽕을 따셨네? 감사합니다.